사람 병원에서 심장 쪽을 검사하거나 마취를 하려고 하면 심전도 검사를 무조건 하게 되어 있는데 심전도 검사는 어떤 검사고 왜 해야 되나요? 심전도 같은 경우는 심장 자체 특성을 이용한 검사인데요. 심장이 뛰게 될 때는 정기적인 파형이 자극이 되면서 심장이 두근두근하게 뛰게 됩니다. 그 원리를 통해서 심장의 파형을 기계적으로 찍게 되는 건데요. 그래서 심방의 기능, 심실이 확장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을 보게 되는 건데 이 검사가 나온 지 한 150년 정도 이상이 된 검사라서 예전 같으면 우리가 심전도 가지고 어디 심장이 커졌는지 이런 부분까지 볼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심장 초음파라든지 방사선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검사를 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요성은 예전보다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심전도만을 가지고 그것만 필요한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의 같은 경우는 심장병이 진행이 되면 진행이 될수록 부정맥이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부정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쉽게 설명을 드리면 심장이 두근두근 두근두근 이렇게 뛰어야 되는 심장이 두근두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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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불규칙적으로 뛰는 걸 나타내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심전도만 그렇게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장검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친구가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체크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부정맥이 심해져서 실신을 하거나 이럴 경우에 보호자님들 같은 경우에 심전도를 가지고 집에 가고 사람도 그렇잖아요. 심전도를 가지고 하루 동안 생활하고 하루 동안에 이런 거를 기록했다가 나중에 제출하고 이런 게 있는데 강아지들도 그런 심전도 검사도 하나요? 부정맥이 의심이 되는 상황이라면 홀터 검사라고 하는 24시간 동안 심전도를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 따른 판독하는 홀터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를 그러면 강아지 환자들은 입원을 해서 하나요? 아니면 홀터 심전도계를 달고 집에 가나요? 기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요. 예전 같으면 당연히 병원에 입원을 해가지고 24시간 관찰을 했다면 요즘에는 집에서 그 기계만 달고 가서 집에서 그 침만 의뢰를 하거나 판독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거는 상황에 따라 기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장 항상 재진을 오거나 특히 심장 초진으로 오셨을 때 심전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이 아이가 심장병 진행 정도에 따라서 실제로 부정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걸 살펴보기 위함이군요.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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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